꼬리야, 꼬리야, 꽁꽁 쭈구 아싸, 신나게 즐기자고 엄마, 웬일이에요? 꽁지,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네요 아싸, 뿅, 좋아, 좋아 오마나, 이게 뭐야? 어? 벌써 이렇게 뜯어먹었어? 이거 사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는 거야? 꼬리야, 꽁꽁 쭈구 소영이야 우와, 여기 뭐 이렇게 좋은 게 많아? 이것저것 없는 게 없는데? 꽁이 좋겠다 어먴, 왠지 나보다 더 신난 것 같다 그건 아니거든 엄마 듣는다고 하는데 엄마가 신날 게 뭐 있냐? 뻥치시네, 그렇다고 해줄게 일단 둘러보자 이거 일단 팁! 어먴, 저거 어서 알았어, 알았어 어머, 어머, 어머 꽁이야, 저기 친구 있다 뭐? 어딨는데? 애기 어딜 봐서 친구야? 쬐끔한데 내가 흉하지 너무 귀여워 어떡해 그치그치, 꼬미야 됐고 집에 있는 꼬불꼬불이랑은 다른 애목 꼬미야, 이게 뭐야? 반식 먹을까? 반식 사줄까? 나 요것도 사줘, 어먴 여기부터 저기까지 아, 꼬미 뭐 사줄까? 꼬미야, 뭐 사줄까? 어먴, 여기 낯선이의 향기가 나 어디에 쉬어를 할까? 안 돼, 꼬미 제발, 좀 엄마 옆에 치웠거든 그치만, 나 김꼬미 나의 흔적을 남기고 싶다고? 어머도 막을 수 없어 빨리 가서 치울 준비나 해? 이 녀석, 김꼬미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난리야 너 이 자식 냄새 그만 맡지 못해? 누가 데려오랬냐 왔으면 자유는 줘야지 우리 꼬미 자유 만끽하고 뻗으셨어요? 집엔 언제 가시려고? 꼬미야, 꼬미야 이거 너한테 되게 잘 어울리겠다 와, 색깔 너무 잘 어울려 꼬미야, 이거 할까? 제발 그만 좀 해 나 김꼬미 상남자야 알았어, 엄마가 잘못됐고 이제 집에나 가자, 우리 꼬미 어, 어 꼬미, 가자니까 어디 가는 거야 야, 가자고 꽁꽁 튜브 짜잔 꽁지 우리 꽁지 오늘 주사 맞냐고 고생했어 엄마가 널리해서 준비했지롱 여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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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제가 생각하기에 행복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내꺼 저것도 내꺼 다 내꺼야 야 김꽁지 위아래도 없냐 흉아 먼저 하세요 모르냐 됐거든 같이 놀면 되잖아 흉아 오늘도 장난감 펴주자 나는 여기서 혼자 놀거니까 너나 해 주사 맞고 와서 양보해준다 엉아가 그런 몸무야 기억해 두도록 흉아가 최고야 사랑해 뭐야 김꽁이 김꽁지 갑자기 사랑 고백? 너네 둘이 치댄지기로 한거야? 엄마는 대환영이지 오늘 흉아가 허락해준 만큼 엄마가 아주 신나게 놀아주겠어 우리 꽁지 자 이리와봐 여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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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신나게 놀아준다면서 개인기는 왜 시키는 거죠? 행복은 그게 아니잖아요 알았어 재밌게 놀자 그 후로 꽁이 꽁지는 엄마랑 신나게 놀았답니다 뻥치시네 뭐라고 이 자식들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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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